안녕하세요. 오늘도 약기운 제대로 올려보자. 약방 공부입니다. 오늘은 정말 너무 더웠어요. 공부할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집이 찜통 같아서 결국 카페로 도피했습니다. 시원한 에어컨 앞에 앉으니까 뇌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딱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들고 집중 모드했어요. 중간에 강아지가 집에 혼자 있어서 걱정이 되어 잠깐 집에도 다녀왔습니다. 밥 주고 간식도 챙겨주고 눈치 보길래 쓰담쓰담도 조금 해줬어요. 그리고 다시 카페로 복귀해서 열공하고 있어요. 오늘도 약방 기록 완료입니다. 끝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